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4월 달도 우리 천하제일 중국어와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고 행복한 한 달 만들어 봅시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솝우와 네 번째 이야기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모든 중국어를 다 타이핑 타자 따츠 해주신 정하늘보라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쉐우라는 것은 갈까마귀를 말하고요. 영어로는 잭 더우라고 하네요. 갈까마귀, 쉐우 까마귀와 끄즈, 비둘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까마귀는 까맣고 비둘기는 하얗다 이런 느낌으로 내용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길거리에 있는 많은 비둘기들은 하얀 비둘기 말고도 또 다른 색깔 비둘기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비둘기 그러면 평화의 상징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비둘기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가 중국어로는 끄즈, 끄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이렇게 쭉 날아오면은 아우 비둘기 싫어 저리 끄즈, 비둘기 싫어 저리 끄즈, 이렇게 외우시면 잘 기억이 납니다. 슈우, 정, 데, 요, 소, 하오, 션, 페이다우, 페이다우, 시 매우 스멋 정징설 야우 조 갈까마귀는 정, 데, 하루, 종일 요, 소, 하오, 션 이라는 말이여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 백수 이런 걸 나타낼 때 요소하우신 이라고 합니다. 요소하우신 폐다우 동, 동쪽으로 날아갔다가 폐다우 시, 서쪽으로 갔다가 매우什么 정징시, 야우조 매우什么 정징시, 야우조 라고 하면요. 보통 뒤에서 폐석하시면 되고요. 일단 매우什么 그러면 뭐 별거 없다. 이런 말이고요. 야우조 해야하는 정징, 정식의 시, 이리,什么, 뭐 별것 매우 없다. 그러니까 깔끔하게는 하루종일 빈둥대기만 하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날아다니면서 해야할 정식의 정상적인 일들이 뭐 별로 없었다. 자, 这一天,他从睡梦中醒来 这一天, 이날,他, 갈까마귀는 从,什么,什么, 중이죠. 从, 전치사, 피 睡梦中, 꿈속에서,醒来 醒来를 동사 부위로 보시면 돼요. 물론 세분화를 시키면은 醒이라는 게 동사 부위이고 来라는 거는, 보어시 근데 그냥 한 단어로 보셔도 되고 어쨌든 같은 의미니까 醒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솝우화 읽고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뭐 패드나 스마트폰이나 또는 노트에 손으로 직접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다가 전치사 피, 동사 부위, 보어 시, 목적어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메인은 전치사 피, 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사 부위,醒来 이렇게 해서 이 라인들을 쭉 연결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라인을 잡아라 전체 중국어 문장의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걸 잘 체크해보세요. 아시겠죠? 총, 피,醒来, 부위, 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칸칸, 티앤서, 하이자오 변, 션러, 이거란, 야오 션란, 야오 라고 하는 게 기지개를 펴다해요. 칸칸 동사가 중첩이 되면 첫 번째 동사는 성조를 그대로 넣고 두 번째 동사는 경성으로 읽습니다. 칸칸 티앤서 하늘, 빛이 하이자오 아직 일러요. 하늘이 아직 일러서 그러니까 아직 아침이 이른 아침이어서 빈, 곧 션란, 야오 이게 허리를 쭉 펴주다 라고 해서 기지개를 펴다 라는 말이죠. 기지개를 한 번 이거 한 번 펴습니다. 빈은 쯔우 란 같은 말이에요. 뭐 뭐 하자마자 곧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는 느낌을 준다. 칸칸 티앤서 하이자오 빈 날이 아직 이르자 곧 션러 이걸 안요. 허리를 기지개를 한 번 쭉 펴고 짱토 머리를 션추 션이라는 게 밖으로 내뻔다죠. 션추 워왈 동지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짱 이라는 게 절치사 피 션 동사 부위 이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라인을 잡아라에 차곡차곡 채워두시면 좋아요. 짱토 션추 워왈 머리를 동지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칸칸 텐셜 하이자오 변 션 러 이가 랄 야오 장토 션추 워왈 왕이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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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주 빨간 태양이 깡 이제 막 루초 드러냈어요 루초 반 거 반 정도의 면 콩 얼굴을 그렇죠 해가 이제 반쯤 뜬거죠 차오예 상 상동 저 징이 응 더 루초 차오예 상 플립 위에 는 상동 이라는 말은 반짝거리라 상동 저 징이 응 말고 투명한 루초 이슬 리 반짝거렸습니다 이증 한 바탕 한 차례 라는 뜻으로 짧은 시간을 나타내 주는 양사에요 잠시 위풍 이른 아침 새벽녘에 비풍 산들바람이 추이구 한번 불었고 불면서 지나갔고 지나가자 루수이 진주 반 이라고 하면 이슬 리 진주 반 처럼 루수이 이슬 리 진주 진주 반 처럼 권루어 굴러서 떨어졌습니다 자이 디 샹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침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텐 쯔 깐달 샹믄어 진텐 오늘 쯔 깐달 간 일을 하다란 말이죠 깐달 샹믄어 오늘은 가서 뭘 하지 쇄우 샹라이샹취 예 메논 칭추 쯔지 인가에 쯔 깐달 샹믄어 쇄우 갈까마기는 샹라이샹취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도 예 메논 칭추 이것도 우리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농 이라는 것은 대동사라 그랬잖아요 다른 동사를 대신해서 쓰거나 그냥 불특정한 상황을 두루두루두루 다 쓸 수 있는 동사 농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농 칭추러 그러면 확실하게 했다 확실하게 알았다인데 이때 이것을 결과보호의 부정용으로 바꿔주면 메논 칭추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걸 가능성으로 바꿔주면 농 더 칭추 농 부 칭추 그래서 메논 칭추 라고 하면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고요 농 부 칭추 라고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없다 결과와 가능성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동사를 칸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메논 칭추 확실하게 못 봤다 칸 부 칭추 확실하게 볼 수 없다 즉 잘 안보여요 뚜렷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고요 메논 칭추는 정확하게 못 봤어 결과를 강조한다 그런 것들 제가 또 우리 찬하제일 중국어에 중국어 말문뜨러뻥 동사 완벽 정리 기초편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 영상 재생 목록에 가장 상단에 고정해놨고요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상단 보시면은 카드로 있잖아요 카드로 클릭해서 걸어놨다가 끝나고 한번 봐 보시면 이 어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슈우 향라이생취 예 매이농 칭추 지지 인가이 추이 깐 랠 샤머 슈우 라이 도 쇠 냐오 자다 문찬 샹 샹 샹 샹 샹 쇠 냐오 라고 하는 애는 물총새를 말합니다 물총새는 대개 외국어가 화려하게 생겼죠 화려하게 생긴 새에요 쇠 냐오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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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런 딱따구리. 딱따구리가 나무를 톡톡톡톡톡톡 그렇게 좁은거죠. 좁아서 响 울리게 한거에요. 門환 집에 문고리를 過了好久. 里边一点 동징도没有 可 그렇지만 过了 지났어요. 好久. 아주 오래 시간이 흘렀는데도 里边 경성인거 주의해서 읽으시고요. 里边一点 동징. 여기서 징 경성인거 체크하시고요. 一点 동징도没有. 그렇죠. 시간이 한참을 흘렀는데 里边 그 안쪽에는 一点 동징. 조금의 움직임. 기척조차도 都没有 없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学有些不关心. 여기에서 여러분 또 체크하실게 不关心이라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不关心은 기분이 달갑지 않다. 뭔가 좀 찝찝하고 유쾌하지 않다. 속상해 이럴 때 쓰는거에요. 学有些不关心. 学有些不关心. 갈까마기는 조금 속상했습니다. 遇事. 그리하여. 遇事는 이런 우화나 동화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데 잘 나온다 그랬죠. 遇事. 그리하여. 她把门还 口的更想了. 她. 갈까마기는. 把. 전치사피.把门还. 문고리를. 口. 동사로 이번에는 발음은 똑같은데 다른 글자 썼잖아요. 口. 이 口도 두드리다 치다 내려치다 이런 뜻이 다 있어요. 口的. 동사 v.口. 그 다음에 더 부터는 뒤쪽으로 정도 보어. 보어시. 口向上了. 더욱 더 울리게 문고리를 두드렸습니다. 数谁야? Punkstat。 샤오마이 드리니까 아ipplespoint. 谁야? 누구냐? stillrect. 뭐야? nothing quick?. mile도 vielä。 空缓了. 如何。正常? лучше。白露知道。 이렇게 일찍부터 palavra过来 곧 와서. 复來. 곧 와서. 이렇게 일찍부터 ант害 와서 청문 einge ort床에서 monument Wirkaala 昭pod прод accent. 匈达去、远ス。 처음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문을 두드려 이렇게 말했죠 아직 못 맞지 않았다 잠에서 깨지 않은 물총새가 동지 안에서 말했습니다 시워야 나야 갈까마기가 말했죠 초이냐오 틴 잔 시 쉐우 뱔 다카이만 랑 쉐우 라이도 워리 초이냐오 물총새는 틴 잔 듣고 시 판단을 한거죠 틴 잔 듣고 쉐우라는 사실을 알고 뱔 곧 다카이만 문을 열어서 다카이만 문을 열어서 랑 쉐우 갈까마기를 라이도 워리 방우동지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다오 치자오판 드 시호라 초이냐오 바이출 풍성드 시우 랑 쉐우 용찬 다오 뭐 뭐가 된거죠 다오 도 시호 럭 체크해 두세요 따로 이렇게 용광펜 도 시호 럭 시호 럭 그러면은 뭐 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시 자오판 아침식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이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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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새는 바이출 바이출 바이임는 단어는요 진열하다 노타 이런 뜻이에요 식탁 같은데 음식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이출 진열하다 노타 바이출 그 다음에 펑셩 이라는 단어도요 HSK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펑셩이라는 단어는 음식이나 요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가득 풍성하게 차려져 있다라고 할 때 잘 쓰는 수식하는 형용사에요 그래서 펑셩 더 시우 시우 시우는 뭐 먹을 것들이겠죠 풍성한 먹을 것들을 바이출 차려 놓고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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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 원래 성조를 읽어주는 거에요 여기는 떨어졌으니까 량러 지랄 오케이 갈까마귀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다 띵져 나시에 하우츠도 동시 부이홀쥬 전치권라 다 갈까마귀는 띵져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주시했죠 나시에 하우츠도 동시 그 맛있는 것들을 그리고 부이홀 요것도 하나로 외우시면 되요 부이홀 이라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잠시 후 이런 뜻이에요 부이홀 쥬 전치권라 전 모두 다 치권라 동사 꽁라라고 하면 그렇죠 쥬엔 모두 다 치권라 치권라 라고 하면 다 먹어 치웠다 완전히 다 비워버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동사 뒤쪽에 꽁러 이렇게 쓰면 꽁이라는 게 빛꽁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이 모조리 뭐 싸그리 완전히 통째로 다 그 동작을 해버렸다 이런 뜻이 돼요 흔히 뭐 다 까먹었다 이럴 때 뭐 외웠던 거 기억하는 것을 다 잊었다 다 까먹었다 할 때 꽁꽁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돈을 다 썼다라고 하면 화꽁러 시간을 다 썼다 화꽁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동사 꽁러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쥬우 restless 너 knitting 자 elim understandable 발 e Sheriff will통 기본 어떻게 되 eu irts légуда çocuk 아십니까 Savior lace열라 락 요 러 있었습니다 저 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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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말은요 식사 끼니를 세는 양사에요 저 이둔 이 한 끼 하우 치 더 아주 맛있는 식사가 있었 구요 쇄우 갈까마귀 는 왕부 띄우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간 상부의 부정 이에요 그러니까 잊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왕 뛰어올러 그러면 잊어버렸다 완전히 잊어버렸어 이런 말이구요 잊지 못했어 라고 하면 매이 왕 띄우 매이 왕 띄우 매이 왕 띄우 잊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가능성 쪽으로 가서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왕 띄우 왕 띄우 이해되시죠 이거 이거 네 단 그렇지만 부하우 그러기 쉽지 않았어요 쬐이 쥐 다시 가기가 쯔이냐오 쬐 물총새 집에 다시 또 가기가 부하우 좋지 않았습니다 부조 얼마 오래가지 않아 부조 쇄우 쇄우 파샌 거즈 짜드 판 예 회장하우 띄우 상반파 요 취 치이치 뭐지않아 곧 쇄우 갈까마기는 파샌 발견했지요 거즈 짜드 판 비둘기 집에 판 식사 밥도 예 회장하우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곧 한 단어로 방법을 생각했죠. 가서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쉬우. 갈까마기는 장전치사 피즈지의 자신의 온 몸을 쇼칠하다 바이 하얗게 쇼바이 하얗게 칠하고 차우차우더 조심스럽게 라이터 거즈의 자리 비둘기의 집으로 왔습니다. 타 자이나리 이즈 모 부 쪼성 띠메이샤엔더 즉시 토토도 쯔나시 하얀 타 갈까마기는 자이나리 그곳에서 여기서도 여러분 리 경성 자이나리 그 다음에 이즈 계속 줄곧 그 다음에 여기는 성어예요. 한 단어로 외우세요. 모 부 쪼성 모 모 라는게 모 라는게 묵묵하게 침묵이죠 침묵 조용히 부 쪼성 쪼성 소리를 내다 부 쪼성 소리를 안 냈습니다. 즉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를 안 냈습니다. 띠메이샤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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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말은요 눈을 내리깔다에요. 지금 교재가 있는 분들은 그림 나와있죠 네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고 순종하는 표정을 묘사하는 거에요. 눈썹을 낮게 들이우면서 지시 그저 토토도 몰래 치 먹었죠 나 시에 하오판 그 식사들을 먹었습니다. 끄즈만 이외이 나 지 쉐우 시 끄즈 저랑 다 그저지 생화자 이치 끄즈만 비둘기들은 이외이 뭐 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알고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줄 알았다 나 지 쉐우 그 갈까마귀가 시 거즈 비둘기인 줄 안거주 그러니까 저리 거즈 라고 하지 않고 저 랑 다 갈까마귀로 하여금 지지 자기 자신과 여기에도요 여러분 랑 피 허 피 이런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지지 자기 자신과 생화 동사 부위 자이보시 생화 자이치 자이치 함께 생활하게 해줬습니다 可是 没 过 多久 자 여러분 可是 没 过 多久 雪 屋 不 流 心 叫 了 一 聲 這樣 以来 格子 们 认出了 雪 屋 真 面 絵 可是 그러나 그 다음에 영광펜 没 過 多久 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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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지나지 않아 죄우 부 리우신 조심하지 않아서 째올러 이승 한마디 소리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와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저양 이라이 또는 쩌머 이라이 라고도 잘 쓰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이상 이렇다면 이렇게 되었으니 라고 중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된 이상 끄즈만 비둘기들은 런추 알아보았습니다 런 동사 부위 추 보시 그리고 죄우의 쩌면목 진면목 진짜 모습을 알아본 거죠 런추 쩌면목 그의 진면목을 알아본 거죠 그즈만 쩌예부 능 롱 런시우 쩌이 다만 짜리 바이 치 바이 흐러 그즈만 비둘기들은 쩌예부 형광펜 쩌예부 쩌예부 다신 몸무하지 않다 라는 말이죠 쩌예부 능 다시는 몸무할 수 없었죠 롱 런 이라는 것은 용인하다 이런 뜻이죠 용인 용납하다 이런 거죠 쩌예부 능 롱 런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쩌우 갈까마귀가 쩌이 다만 짜리 그들의 집에서 쩌이 전치사 피 그리고 바이 치 바이 허 이거 하나로 동사 부위 연결하시고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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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단어는 괜히 공연히 이런 뜻이에요 공짜로 그렇죠 공짜로 쩌 먹고 허 마시게 용련 용인 분당 아니고요 용인 용련 용인 할 수 없었습니다 즉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비둘기들은 이 사실을 알았는데 런 추 저 면무 했는데 쩌예부 능 런 더 이상 허락할 수 없었죠 쩌우 갈까마귀가 쩌이 다만 짜리 바이 치 바이 허 라 그래서 고즈 드 이 휴 우 쩌우 쉐 우 니강快 리 카을 큐 vem 쩌우 갈까마귀야 니 강快 너 빨리 서 righteousness어 assisted러서 리 카이 달려 우리의 집을 떠나렴 간퀘이 쪼우 간퀘이 빨리 가 라고 한 거죠 쇠우 띠저토 카카오다 쪼라 쇠우 갈까마귀는 띠저토 고개를 숙이고 카카오다 조용히 쪼라 떠났습니다 쇠우 쟤에 매우 반파 쇠우 거즈 나리 쇠도 하우 동시 르 쇠하우 요우 획도 쇠타 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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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마귀는 쇠에 매우 더 이상 없어습니다 반파 방법이 없어져 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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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하우동시라 좋은 것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전치사 pvc 구조이구요 쇠더우 먹다 라는 말이죠 이것도 못 먹었다 못 먹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没吃到 그렇죠 没吃到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렇죠 吃不到 그렇습니다 吃不到 라고 하면 먹을 수가 없다 没吃到 는 못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吃好 이 말은 不得不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有到 回到 돌아갔어요 其他 다른 雪红尼 갈까마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可是 它 干到 它们 中间 大家都 发出 不欢迎 的 叫声 可是 그렇지만 它 갈까마귀가 干到 它们 中间 다른 갈까마귀들 사이로 干到 막 도착했을 때 갔을 때 大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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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 发出 大家 都 发出 동사 VC 发出 목적어 叫声 吻는 소리 发出 叫声 吻는 소리를 내다 소리를 내다 不欢迎 환영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냈습니다 왜일까요 为什么会这样呢 왜 为什么 会这样呢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原来 这只 血乌身上的 白色 无法 去掉 其他 血乌 已经 认不出 它来 将它 当成 其他 鸟 了 这只 血乌 原来 알고 这只 血乌 这只 血乌 身上 몸 白色 黑色 아까 칠했잖아요 비둘기 사이에 들어가려고 白色 黑色 无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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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取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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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懂 sales 取掉 把 下 izione 歌 조류라고 생각했지요 저즈 쇄우 이갈까마귀는 그 다음에 여기도 형광펜으로 요구우추수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중국어 SNS SC2에서도 했었죠 요구우 메이띠팡수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우라는게 뭐예요 메이 매요 또는 메이 그 다음에 추 추 사성으로 읽으면 띠팡 어떤 점 어떤 장소 어떤 곳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우 고충이 있어도 우추 뭐뭐할 곳이 없다 수 수는 뭐예요 수 수어 하소연 그러니까 마음속에 고민이나 고충이 있어도 어디 말할 곳이 없다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요구우추수 이렇게 해도 되고 요구 메이띠팡수 라고 해도 되고요 타 갈까마귀는 뻔샹 원래는 못 마고 싶어 했지요 탄투 탄투 욕심을 부리고 탐냈지요 탄투 피에니 공짜를 바라고 이득을 좀 얻고 싶어 했어요 탄투 피에니 탄투 피에니 공짜 좀 얻고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현재 지금은 최 최는 역접을 나타낸다 그랬죠 최는 대부분 주어보다 뒤쪽에 온다 최 근데 주어보다 최가 앞으로 오면 어때요 아주 보기 흉해요 최에요 최 최 최는 주어보다 뒤에 동사보다 앞에 Hunter x10 현재 최 최 이 분 조금 더 예 조금도 이 분 예 적읍도 이 분 예 적읍도다 올라 적읍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읍도다 얻다 적읍도다 올라 얻었다 못 얻었다 그러면 매이 적읍도다 그렇죠 얻을 수 없다 적읍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누가님 독해의 소감은 여러분들 암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우 른칭 쓰지 더 번지 부능 상쇄우 나양 취연 후시 저양 지회 지토 메이치 더 부청시 여우 른칭 른칭 른 인지하다 파악하다 알다 칭 확실하게 여우 른칭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지 더 번지 자신의 본질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능 상 누구누구 나양 쇄우 갈까마귀처럼 그렇게 취연 후시 취연 후시 라는 말이 권력 있는 힘 있는 자에게 가서 아부하고 빌붙다 이런 뜻이에요. 강자에게 가서 빌붙는 것을 취연 후시라고 하죠. 쇄우 양 이렇게 하면 쯄우 회 단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쯄우 다오메이치 쯄우 다오메이치 라는 말은 스스로 망신당하는 걸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뱉는다. 즉 스스로 창피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쯄우 다오메이치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있는 더부장시 이 말은 별표 별표 해두시고요. 이거 HSK 대표성어죠. 더부장시 더 얻는 것이 부장 보상이 안 돼요. 시 잃는 것보다 즉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얻는 것으로 내가 잃은 것을 메울 수가 없다.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할 때 더부장시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봅시다. 야오 른칭 쓰지다 번지 부능 샹 쯄우 나양 쯄엔 후시 쯄양 쯄웨이 쯄다오메이치 더부장시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쯄우 허 끄즈 쯄우 정텐 요소 하우샌 쯄우田 도 비하우샌 다섯 没有什么正经事 要做 agnbook 일찐微风吹过,露水珍珠般滚落在地上 今天去干点什么呢? 学巫想来想去,也没弄清楚自己应该去干点什么 学巫来到翠鸟家的门前,上前轻轻地叩响门环 可过了好久,里边一点动静都没有 学巫有些不甘心,于是他把门环扣得更响了 是谁呀,这么早就来敲门 还没有睡醒的翠鸟在窝里说 是我呀! 学巫说,翠鸟听见是学巫,便打开门让学巫来到窝里 到吃早饭的时候了,翠鸟摆出丰盛的食物让学巫用餐 学巫的眼睛格外的亮了起来 他盯着那些好吃的东西,不一会儿就全吃光了 学巫走出了催鸟的家,有了这一顿好吃的,学巫忘不掉 但不好再去催鸟家了 不久,学巫发现鸽子家的饭也非常好 便想办法要去吃一吃,学巫将自己的全身刷摆 悄悄来到鸽子的家里,他在那里一直默不作声 低眉下眼的只是偷偷的吃那些好饭 鸽子们以为那只学巫是鸽子,就让他和自己生活在一起 可是没过多久,学巫不留心叫了一声 这样一来,鸽子们认出了学巫的真面目 鸽子们再也不能容忍学巫在他们家里白吃白喝了 鸽子对学巫说,学巫,你赶快离开我们的家吧 赶快走,学巫低着头悄悄地走了 学巫再也没有办法从鸽子那里吃到好东西了 只好又回到其他学巫那里 可是,他刚到他们中间,大家都发出不欢迎的叫声 为什么会这样呢? 原来,这只学巫身上的白色无法去掉 其他学巫已经认不出他来 将他当成其他鸟类了 这只学巫真是有苦无处诉 他本想贪图便宜,现在却一份也得不到了 今天到这儿 老师,现在的项目是正式意义的 我需要抵达了 你会帮助吗? 我需要抵达了 你需要抵达网票 我们的中国人忍州 抵达网呈! 那儿 上市面上的项目标 배송 요청란에 천하제일 중국어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마스크 쓰고 건강 잘 지킵시다 튼튼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希望您喜欢我们的频道 请您点赞订阅 并且打开旁边的小铃铛 这样您就能及时看到我们的更新了 谢谢您的支持 我们下期再见